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일곱번째 말렙은 플레임 위자드를 할 것이고 여덟번째 말렙은 엠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버를 하는 이유는 원래 예정이 일곱번째 말렙이 엠버였는데 일곱번째 말렙 예정이 엠버였는데 어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여덟번째 말렙은 엠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엠버를 하는 이유도 하나중에는 엠버의 무기와 무기 17성의 보금공의 21% 엠버 무기와 크리 12% 보조무기 아 엠블렘을 구했습니다 40 12 9의 112%의 공격력 9%의 9% 짜리 두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덟번째 말렙은 엠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개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엠버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과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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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감사합니다.